안녕하세요 엠스톤의 정수관 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할게 비상벨 보이스리비전 3 요거는 이제 조금 새로 튜닝을 좀 한거구요 경광등 연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디오 인 아웃 뭐 알람 인이고 알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경광등 쪽으로 가는거구요 여기에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접점이 있고 이렇게 추가가 되어있죠 경광등 물려놨구요 접점도 다 물려놨습니다 뭐 경광등 이건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껴면 확인이 되겠죠 일단 경광등 작동은 범위를 보시면 누르게 되면 이런식으로 경광등이 돌게 되어있습니다 접점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팝업 비상벨어 수신 팝업이 이렇게 창을 뜨게 되어있고 엠브레어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양방향 비상벨이 있는데 보이스테스트는 일단 여기 노트북에서 해도 되지만 여기서 제가 일단 샘플을 한번 해볼게요 cms 입니다 이거는 cms 에 제가 그냥 녹음한거 전송시킬게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곳은 시민공동구역으로 이동시 마스크를 착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올리고 저기서 이제 다시 들어오는 소리도 이곳은 시민공동구역으로 이동시 마스크를 착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에서 들어오는 소음 그럼 대충 요런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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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